이슈메이커 투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도 유한타 증권의 박세진 차장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제는 오늘 또 뭘까요? 7월 들어서 시장에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로 상장하는 기업도 있고 둥지를 옮겨서 더 큰 물로 나가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7월에 사실 하나의 기업이 소속부를 이전을 한다 혹은 새로 상장을 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과 이전 상장의 이슈가 있거든요. 각각 카카오 거래소 이전 상장과 셀트련 헬스케어의 IPO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지금 코스닥 2위 업체가 또 거래소로 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 주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넓은 분에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코스닥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작년부터 코스닥이 계속해서 코스피를 못 따라가고 투자자들한테 약간의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대 기업들의 코스피 이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는 카카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죠. 이것 때문에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 시장의 앞으로 더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지 어제는 오랜만에 사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응을 한 것 같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북한 이야기 짧게라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4일 ICBM이라고 하죠. 대륙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륙관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이 봤을 때 검사를 해봐서 대륙관 탄도미사일 여부를 확인했는데 맞다라고 하면 이때는 조금 걱정을 많이들 하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좀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해역에 군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또 지장 확정 리스크가 한반도에서 워낙에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짓누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전통적으로 가장 우리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악재고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까지는 사실 어떤 미사일을 쏘든 핵실험을 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는데 어제는 조금 영향이 있던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오히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안보 불감증이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 그냥 학습 효과가 너무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좀 좋은 분위기를 많이 해치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사실 3시 30분에 또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왜 시간을 자꾸 장 종료 시간에 맞춰서 중대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주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이 많죠. 분명히 저기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장 종료 시점에 맞춰서 중대 발표를 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의 변동성은 초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았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그리고 3시 30분에 중대 발표 진행한다라는 코멘트가 진행이 됐을 때 그리고 3시 30분 이후에 사실 중국 시장 4시까지 우리 시각 기준으로 4시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지금 아시아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겨냥한 혹은 한미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정상회담을 겨냥한 엄포성 도발로 치부하기에는 이제 사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처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너무 큰 화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도발뿐만이 아니라 약간 우리가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실 조금 시장에서 실마리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제의 미사일 도발은 사실은 크게 영향을 없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꼬여있는 수급, 월초로 넘어오면서 약간 어지러웠던 수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미사일 발사 때문에 급격하게 매물로 출해가 되면서 한번 정리됐던 부분들은 굳이 긍정적인 점을 찾아서 보자라고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한 수급으로 7월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 이 정도만 좀 포인트로 잡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깔끔하게 얘기하는 기업에서 새 판을 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새 판을 짠다라고 하고 새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 있죠. 카카오가 그렇게 되는데 카카오가 앞으로 코스피에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좀 많습니다. 사람들이 코스닥은 지나가는 길이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워낙에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코스피 상장하는 내용 한번 보고 오시죠. 코스피에 카카오가 10일 날 이전 상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2017년 7월이죠. 카카오가 상장을 새로 하게 되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 2위였고 예전을 살펴보면 NC소프트는 너무 예전이니까 아시안항공부터 보면 2008년 3월에 6위였고요. LG유플러스가 2008년 4월에 3위, 네이버는 2008년 11월에 1위, 동서는 또 2016년 7월에 3위였는데 전부 다 워낙에 위에 랭크가 되어 있던 회사들이 코스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그냥 한번 디딤돌 정도에 불과하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카카오에 대해서는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에까지 혹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기 보고 아까 보여주셨던 이전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들은 사실 그 부분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의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카카오도 최근의 흐름은 약간 부진해졌지만 4월부터의 주가 흐름을 선택해 본다라고 그러면 사실 발표 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수혜를 입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충분히 어느 정도 실적 외적인 부분,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투자 논리로 그냥 투자 의견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은 코스닥들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회복을 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비중이 지금 특히 국민연금 기준으로는 코스닥 투자 비중이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히 몇 가지 숫자만 좀 말씀드리자면 상반기에 코스닥 거래 비중이 개인 89%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의 과도에 아주 과중한 변동성이 진행되면서 이게 개인 위주의 시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 시장의 개인 투자 비율이 88%였어요. 그거보다 높은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도 10% 정도 될 남짓한 시장입니다. 연금한테 계속 거래소는 찾아다니면서 주문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기관 투자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연기금이 총대를 매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를 코스닥을 투자를 해달라. 그런데 연기금이 쉽게 늘릴 수가 없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보셨던 IT 소프트웨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코스피를 이전 상장하는 이슈가 사실은 코스닥한테 절대로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코스닥 150에서 만약에 카카오가 빠지게 된다면 시가총액 비중 순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셀트리온, 메디톡스, 그리고 CJENM이 3위로 랭크가 될 거고요. 7월 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장 그리고 바이로매드, 휴젤, 코미팜, 실라젠 보면 10개 종목 중에서 7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죠. 그러니까 이게 업종 쏠리면사이 나타난다는 것은 특정 시장에서 사실 결코 좋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또 카카오가 빠지게 되니까 더 두드러져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장 계열도 잠깐 살펴보고 가면요. 이번 달 말 정도에 지금 상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과 공모 청약 일정이 7월 19일에서 20일 동안 진행이 될 거고 예상 시가총액, 지금 공모가 밴드 수준으로 봤을 때 4조 5천억에서 5조 5천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장을 하면 6조 원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카카오가 6조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를 메꿔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그렇게 됐을 때 코스닥 150 지수의 업종 비율을 살펴본다는 거죠. 48%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차이 나네요. 실제로 50%가 넘어갈 거라는 예측도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대한민국 증시가 IT 중심이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IT 하드웨어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도 40%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대만이 65% 정도 수준의 IT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IT가 움직일 때 아니면 볼 게 없는 시장이 대만 시장인 겁니다. 또 그래서 사실 이런 코스닥에서 관목할 만한 기업들이 코스피를 이전 상장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기회로 보면 수급적으로도 사실 기관들이 더 신경을 쓸 수 있다고 해야 되네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악영향이라고 할까요.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이슈라는 겁니다. 이번 7월에 있을 당장 진행될 카카오의 거래소 이전 상장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코스닥 상장은 물론 개별 기업의 이슈로 보면 각각의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들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코스닥 투자 아이디어를 봤을 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극히 낮아져 있는 코스닥 지수에 대한 기관 투자 비율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의 형성 규모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라는 것일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악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조금 해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거래소 이전 상장 4월부터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카카오의 주가에도 많이 영향을 지금 선반영이 돼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카카오가 거래소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수급이 몰리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하거나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은 카카오의 빈자리를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전체 시가총액은 메꿔주겠지만 이 업종별 시가총액 비율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장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코스닥 150지수 그 섹터 비중이 50% 육박하게 된다라는 거는 결코 코스닥 지수 입장에서는 사실 달가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염두할 필요가 있겠고요. ETF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의 투자에도 약간의 판도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카카오는 또 이제 연말에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까지 소진되게 되면 사실 올해는 실적 기준으로 크게 좀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들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주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에도 크게 숫자로 증명할 부분들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 상장하는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큰 모멘텀 혹은 기대감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결론을 내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너무나 또 오랫동안 이미 발표하고 지나왔던 이슈이기도 하고 체력이 좀 닿은 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좋은 면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까지 투자 아이디어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